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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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없네. 물이 없네. 이렇게 있고. 아이스팩. 여기 뭐 다 있어요. 오븐도 있고. 여기는 뭐지? 아 여기는 창고네요. 창고고. 저기는 화장실이고. 위로 복층으로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 진짜 넓다. 좋다. 이건 뭐야? 흡연실인가? 뭐죠 이거? 아 여기도 창고네요. 청소용감 창고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인가?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밖에는 이제 수영장. 와 여기가 진짜 좋다. 와 나 여기서 자야지. 여기가 이제 테라스 있고. 밖에. 이런 식으로. 테라스 밖에서. 바람 솔솔 불고. 와 좋다. 어 여기는 앉을 수 있는데. 야외 침침이라고? 아니 참. 죄송한데. 아니 오늘. 오늘도 야외 침침 있어요? 오늘 야외 침침 있어? 없어. 여기 밖에 테라스가 있는데 근데? 근데? 아니 근데 침강은.. 침강은 안 들고 왔는데?? 아 침강은 안 들고.. 아.. 아..び삭뒷바지. 아.. 아.. 나 소름 돋을 뻔 했잖아요. 너는 그만 손이 된다고 해야 된다 아냐? 아오.. 그걸로 우리가.. 니 후회한다. 니 후회한다. 여기보고 얘기하세요. 니 후회한다 지금. 아니 여기보고 얘기하라고요. 여기보고. 여기보라고요? 여기 보고 얘기하라고요. 근데 어제 우리가 더 많이 했어. 뭘요? 변기나면 오지 마라 변기나면 4개 정도 아니 근데 못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저희 그 이제 새벽에 한캐치북 좀 야무시게 좀 했거든요 예 한캐치북 트리플 H랑 같이 했거든요 트리플 H 어 왔네 아 비유 알겠다 미안 올 때 아이스크림도 알죠? 비유다 미안 빠졌어? 형이 빠졌어? 아 형이 빠졌구나 아 맞다 이렇게 둘이지 베란다 둘이 뛰어 야 니틸아 계곡갈래? 어? 장보러 가야돼 장보러 계곡 갔다 장보러 가자 빨리 장보고 와요 내 자리야 흥미가 몸이 어려워 하하하 장보러 가야돼 아 계곡가자 계곡미를 안해서 소환하는건지도 어딨어요? 계곡을 마셔도 돼 아 현실에서 2개가 아니면 형이 방송을 계곡에서 하든가 우리가 장보하고 싫어 하하하하 나 다 보고도 좋아 흠 우리 우리 카메라에 2조합들 한 4번 나온다 맞죠 흠 식사할 거에요 신장님도 그니까 아 누가 지내? 흠 흠 나 반댔 응? 세팅이 다 좋아 이게 포스 배우는 거다 아 저 근데 여러분들 저 계곡 씻으러 갈거에요 어 이렇게 가서 씻어야 돼 아 참 이어가야 된대요? 계곡? 난 다리가 있어 어 저도 못해 그냥 뽁뽁뽁 네 누가 찍으러 오냐 지키려고 네 안아 바로 세팅이 써놨라 저 세팅이 써놨네 꼴락나올라 꼴락나잉 샤이 꼴락나올라 두 달 새끼야 오늘 힘찍은 새끼야 힘쾌새끼야 저랑도 하나도 없네 세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럼 준비하러 가자 하하하하 니 만약에 정말 따라가셔서 정말 똥찌는 거의 다 받아줘야 돼 하하하하 아씨 예언니? 아니 야곱만에 존나 밀었잖아 진짜 야곱만 존나 들어줬사 흥민아 네 잘거야? 아니요 가자 어딜요? 계보 어.. 간다 아니지 봐 몽준이가 범위들을 많이 봐 좀 빨리 나 나가보자 왜 가야지 안가면 무슨 소리 들으려고 비빔면 한 번 들고 가죠? 비빔면 안 돼 어떻게 꿀꺼내면 좋겠어 아 꿀꺼내면? 야아 물은 물이 하나 더 졌어 물이 하나 더 졌어 아이고 물 맛이 장 보러 가면 좋으면 진짜 우리가 먹고 싶은 얼음물 다 먹을 수 있는 와아 꿀꺼 좋겠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딱 커피 한 잔다 아이스 아메리카만 딱 때리고 야 물 구하러 가자 어? 무비야 난 장 보러 갈거야 그래 물 구하러 진짜 같이 가려고 자? 아니 나 물 구하고 가기도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개국 대문 다시 전할거야 형 계속 가죠 어 가라 뭐하노? 가방만 가게 가자 가자 컷 컷 고국 쉬어라구요 아 형 쉬세요 일시정도 뭐하러 아니 계목 가게 아 되고? 응 아 계목 가도 갈까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있는데 바로 있네 아까 초코장소 앞에 있대 아 진짜? 아 구해야 할까? 가야 돼 가야 돼 이거 꼭 있나? 왜? 나도 있긴 있어 아 근데 위에 있겹단 상관 지민아 형 또 저희 진짜 다른 놀이가 있대요? 어? 네 수고해 네 아니 너한테 선물 잘 다 땄잖아 고생 좀 해 다녀올게요 근데 야 가서 물도 먹고 싶고 겨울도 갖고 싶고 근데 같이 가면 물 존나마 시원한 거 개꿀하고 아 진짜로? 어 어 야 이 새끼야 야 거기서 뜨지 마라 야 우리 칼도 사고 있잖아 아니 가면서 그냥 팝콘TV 보면서 가 하하하하 아 우리 이거 길다 형만 그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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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밤할게 흑밤 하하하하 카메라 놔두고 가라고요? 형님 카메라도 계곡을 찍어달라는데요? 계곡 가서 노는 걸 찍어요 어? 계곡을 찍어달라 대거제야 맞다 그 시청자한테 맡기죠 그거는 우리 엘씨트 한 뒤 하나 닭다보러 가야 돼 장 보러 갈까요? 하하하하 무기 타고 안 되겠다 호랑 나 형님 좀 하려고 어 형님도 가요? 형님 차서 가요 어 아니 근데 민심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뭐야 무기 타 죽겠어요 지금 포격으로 가질 게 아니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리저희 차 있을게 아뇨 물을 먹었기 때문이다 어? 봉준이 가려고 타있는데요? 이거 뭐야? 민진모기 봐봐 이대로 문 닫으면 되겠다 오케이 이대로 가자 출발해요 빨리 카메라 이거 겉북이 형 형이 여기 봉준이 형 가로 뒷자리를 들고 있으니까 목다미 좀 잡아주세요 목다미 좀 잡아주세요 형 계곡 갈거죠? 아니 나 뭐 마시러 가서 우리는 그냥 익자 카페 같은데 지금 마실거 먹고 왔는데 내가 왔을 때 추위 날씨 안 계신거에요 계곡물 마시자 계곡물 아 덥다 아 덥다 어우 뜨거운 바람 어우 뜨거운 바람 야 아니면 마트에서는 시원한 물이랑 음료수랑 수박이랑 사다가 계곡가도 되겠다 어 인정 야외치식 안돼 야외치식 안된다고? 거기 그 그 아 진짜? 진짜야? 14kg?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안돼요? 어 물어볼게요 14kg? 여기 아까 슈퍼라고 써져있는 벤션 있던데 큰 마트 19 알았어요 물어보죠 아 치사가 수박이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트가 15kg 사장님한테 물어봐봐요 그 근처에서만 마른 치우기네 형님 그 마트가 14km 이리 가야됩니까? 응 슈퍼가 바로 옆에 있다고요 형님 그 옆에 있다니까? 어 맞아 내가 봤어 아까 고기장보고 하려면 그걸로 가야되지 형님 형님 예 예 예 예 아 그러면 고기는 형님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아 냉동이 나서 형님 그럼 고기 좋은거 살려면 10 몇 킬로 가야되겠네 형님 예 예 아 스키샵 옆에 형님 아니 형 군대에요? 음 알겠습니다 형님 스키샵에 가야된다는데 스키샵에 가야된다는데 자꾸 같은말 맞먹니까 푸켓몬같다 스키샵 주소를 알통몬이 내는소리가 스키샵 아까 거기 아니야? 예행이 어디로 가야되요? 일단 아까 사거리 있는데 어디야 사거리 요쪽은 요쪽이였나? 아메리카노 먹고싶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인정? 아 그쪽으로 갔다 거기가면 고기 빼면 살 수 있대 아 그래?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아니 봉준이형이랑 맥킴형 보면은 어디가도 거기서 가장 칼로리 높은 것만 먹어 음료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이유가 있어 아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 근데 애마따고 계곡 한번 가야되겠다 아니 계곡 가자 다같이 수박 사고싶다 물도 좀 먹이고 아 근데 수박은 먹으면 안되나? 거기서? 된다고 했잖아 아니 근데 애매하네 뭐가 애매해 거기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잘 챙겨오면 상관없지 않나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돼? 그러면 수박 먹자 이마트 가라고? 어? 지금 이마트 갈까 그냥? 지금 어디 갈려 있는데요? 여기 가까운데 고기 빼고 다 자 가까운데 가서 일단 모자르면 이마트까지 아니 아니 고기가 없어 근데 마실건 좀 사들고 갈수도 있는거잖아 유들이게 수닫기로 참을 필요는 없지 무비야 좀 천천히 가봐 네 가는 길에 치퍼에서 음료수 하나 빨면서 가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네 응 아 저 위에 저기에 근데 어차피 여기로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해야될거 같아 왜? 응 알겠습니다 행에 저기는 왜 벨트가 없는거야 왜 여러분들 거북이형 벨트 같죠? 응 가방이야? 하하하하 계속 거북이형 벨트 메고 있은거 같으니까 나도 매라네 자꾸 왜 나매도 내잖아 자꾸 이제 형 벨트 같아가지고 나도 매래 왜 아니 오늘 이마트 휴모인데 그러고보니까 어? 어? 이마트 휴모? 오늘 둘째? 아니 둘째 주 일요일인가 한번 쉬긴 하잖아 이사 아니야 이사? 이사? 두 번째 네이버 저 그냥 안무 마이 대잔치야 지금 저 그냥 안무 마이 대잔치야 지금 족구하고 힘든데 오디오 빌거 같으니까 손 다 막 뺏는거야 오늘 3주째에요? 네 안무 마이 대잔치야 아 슈퍼 있으면 빨리 슈퍼 가야겠다 응 나 나 그냥 내리고 싶다 동네마다 달라 오늘 휴돌이 뭐 쉴 거 같지는 않은데? 와 계속 졌다 이어서 하면 죽는다 우리 다 썩었다 맞죠? 아니 높아서? 어 깊어서 아 진짜? 높아서 아니 벨트 메고 싶다 이거 높은 거랑 깊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비슷하지 63살딩은 깁냐? 그리고 이 무동살이야?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 편의점 맛있습니다 차가 오를 것 같아가지고 일단 됐네 일단 이렇게 되고? 얼음물 먹을 수 있다, 대박 신난다 차 지동클로 놓고 온나? 네, 지연하게 형님, 배터리 몇 프로 있어? 형님, 이거 상상 때 줄이는 방법 아세요, 혹시? 돌려요, 돌려서 넣어요 이거 너무 길어서 미연하지가 못해요 배터리 몇 프로 있어? 배터리 제거 10%요 이거 몇 프로 남았지? 아, 이거? 이건 그냥 남았지, 걸려? 18%네, 이것도? 큰일까 고지 배터리 일단 어디 있어요? 꺼내드릴까요? 안 찍고 왔어요? 여기 있어 가방 들어줄까요? 아니, 내가 가면 형, 뭐 드실래요? 물? 어, 물? 아, 물, 물 물? 여기 있어 박사일 삼각대 좀 접을게요 이게 얼마야죠? 불러주기 얼마죠? 4분이네 잠시만요 소주소가 어딨어요? 저기 물이 없고 어떻게 물이 없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오늘 뭐라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판매수도 판다 판매수도 판다 판매수도 판지 윌키스 다시 한 번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해볼까요? 윌키스가 다시 한 번 아 네 파크 오 연주당 같다 오 귀여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음은 스피링 스피링 다음은 뭐? 너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너 뭐 운동했는데 이런거 안 땡겨? 스포츠 음료수? 스포츠 음료수? 땡겨 그런데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 먹고 먹고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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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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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스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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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Navi 아 cứ 살다 이쁘' 하나만 스피링 arme 문구 안녕 아메리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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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여워 나 좋지? 나 좋아하네 와 공준이 형이 막 이러니까 조그마하게 세상 불쩍 모르고 좋다고 하고 조금 큰 애는 야 가자 엄마한테 빨리 가자 엄마한테 빨리 가자 이러고 있어 좀 배운 거지 이제 도덕 시간에 비스무리 안 생긴 사람 교과서 나왔거든 시바 보면 도망가라 생존을 위해서 어릴 때 막 이런 걸로 수영장 꽉 채운 다음에 막 수영하면서 먹고 싶다는 상상 했었는데 응 그런 적 없어요? 응 그런 적 없어? 있죠 형은 어릴 때 수영장 같은데 가는데 됐나 씨를 했거든 갖고 있나 응 죄송 아니 근데 저 말고는 다른 멤버들한테 왜 이렇게 더 협박적으로 말해 형님 아니야 나 여기서 하던 얘기 하세요 나이가 흐름이 끊겼다 아 흐름이 끊겼네 야 야 아 근데 저 새끼 버리고 튀면 안되잖아 저 새끼 좋아할 거 아니야 하하 하하 찐해 뚜껑 맞는 게 없어 하하 더 멋진 거 뭔지 알아? 옆에 아메리카노 기계 있잖아 네 여기 눈치 보이시니 아래에 있던 맥심 블랙 커피 꺼내더라고 하하하하 이야 한 봉 딱 뜯어가지고 넣었는데 와 아마 뭐라 할 수도 없고 이야... 몇 배로 팔아삐네 아... 이야... 흐흐흐흐흐흐흐 와 여기서 좀 좀만 있다가 가자 야 인정 아 좋다 응 여기 좋다 좋아 그늘 사악 떠가지고 바람 살려줘 아 근데 계곡 가고 싶다 진짜 아 근데 지금 딱 맞죠? 이마트 가면 딱 오면은 계곡은 못 갈텐데 추워가지고 맞죠? 계곡 갔다가 이마트 갈까요? 초코 한 게임 더 하면 되지 뭐 아하하하 아니 이게 지금 비나지 때가 옷을 왜이렇게 사라는 거야? 네 뭔지 알아? 형 어제 지금 소금 매달려있어 공진 너... 니 옷 세 개 들고 왔어 마피아 그래? 마트 갈거면 처리한 빨리 가야된다고요? 와 무슨 지금부터 마피아 존나 기대하고 있네 마피아? 와 마피아 텐데 왜 이렇게 많냐 진짜? 지금부터 막 오늘의 메인 이벤트는 마피아다 이러고 있네 아 그게 방송적으로 재밌을 줄 몰랐네 진짜 잘한다 오늘 안 찍혔으면 좋겠다 부담스러우시죠? 의사도 부담스러워요? 아 근데 이제 의사 걸리면 이제 의사는 뭐 사용길만 하면 되니까 얼마 있다가 나 진짜 아니야 이러면 이 형이 아니야? 나 혼자 연습 좀 했거든 딱 맞았네 동반기에 그런 걸 있었어 100% 형 갈 때 연습한다고 어 좀 이상한데? 이러면서 서울 말로도 해보고 좀 아 해봤는데 잘 안되대 난 거짓말 진짜 못하겠다 기훈이랑 같이 대기실에서 막 한 거 아니에요? 마피아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직 안 가르쳐줬지 기훈이 하하하하 아직 안 가르쳐줬지 서울에 전파시킬 수도 있으니까 하하하하 큰이난데 서울에 전파시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형 쓱 까먹네용? 응? 하하하하 아 hiring 신경이 안 쓰죠 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넌 하핰 그래? 하핳 하핳 뭐야 탈등 남자네 하핳 와아 아 룩 아리에더 데쓰 아아 데쓰 귀여우기네 보자다 보자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못 먹었네 아아아 우와 얼음이 급속도를 먹고 있네 우와 우와 하하하하 와 제대로 맞으면 입만 다 부서지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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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지게 뻔해 하하하하 폴 하하하하 오오 오오오오오 하하하하 하하하하 cticamente 핀은 새지 비는 안 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야하 Also pega 오염 인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냐아냐 환경 오염인데 진짜 아 하여 아 근데 진짜 쉬고 싶은갑네 응? 저기 있는 사람 진짜 쉬고 싶은갑네 아 난 잘 잔지 컴퓨터에 붙어 괜찮지? 난 모기타는 안전거 같은데 이거 종교가 딱 가만히 그 내리기 내리기꺼 어떻게든 그 한 두시간이 아 와 역시 형님 치우고 오셨네요 아 탈치했어 예? 아 차를 불러서 해봐셨더라 예 예 수고하세요 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했어 다 아시더라구요 여기 보기야 카메라 얹어봐 오케이 오케이 수영이야 내가 차를 타야 겠어 나 눌러줄게 나도 담배를 피우고 그랬나 로이탈 로이탈? 어디 있어요? 저기 빨리 피우고 와 형님 응? 제가 이거 운전해봐도 돼요? 안될지 아니 왜요 어? 조사할 수 있어 여기 한번 앉아볼래? 느낌 진짜 다른데? 어 진짜요? 어 왜요? 앉아볼래? 아니 부담감이 있다고? 응 앉지마 응 큰일난다 아 이 차는 이종은 못모나? 아 그렇나? 어? 여러분들 이거 이종은 못모는거에요? 될건데 이거는 구인승이라서 구인승 구인승 이종은 이종 될텐데 될걸요 어 이것보다 더 큰게 안되는거죠? 맞죠 근데 아싸리 이런 차가 더 좋지 쉬워 크니까 스타베크스도 못몬다고? 14일승은 안될까? 스타베크스도 될텐데 응 이마트 찍고 가면 돼요? 응 멀드제 네 15kg 와 좀 짜야겠다 음 응 음 음 으음 아 여기 간이 훨씬 나은거 같은데 맞죠? 어? 거의 마실 것도 없고 그렇지 아까 아버지 뭐해먹을수도 있는데 그래 지금 여기 이렇게 시원하게 먹으면서 장버진게 크게 힘든가 응 오히려 이게 좋은거 같다 응 인정 이거 맛있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상님도 안계셔가지고 과자만 잔뜩 샀어 이 형들 와 맛있고 하나도 마늘들 갔었고 묵방하면서 시원한 좋은데 아 좋다 거기 있으면 텐션 떨어진다 거기 근데 에어컨 나와요? 거기 좀 근데 까깝하든 덥던데 그럼 우리 잘 때 그냥 자야 하는 건가? 그냥 자도 내 생각에 딱 온도 맞을 것 같은데 34분 걸려요 34분? 와 무슨 얘기를 하지 아 근데 여행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12,000분 봐주셔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어떡하지 왜 얘기 안 하려고? 말 안 하려고 그러지 여행 방송이 좀 어 루저할 수도 있는데 계속 봐주시네 감사합니다 아 좋다 와 존나 이테몬이네 바꿔봐 이게 무슨 일이야 노래 틀고 가자고? 어 야 불투스 찾고 가자 내가 클럽 노래 우지개 틀까? 좋지 아 클럽 노래하면 또 나 내 스타일이지 내 스타일이지 각이 주면 안 되나? 클럽 노래들이요? 아이 좋죠 형님 제가 다 옛날에 클럽 갔을 때 그냥 제가 직접 딴 노래들이요 포차 같은 노래 있잖아 아 그런 거 전 술을 빽빽하죠 응 직접 다 그 클럽을 놀러 간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5개 감사합니다 5개 감사합니다 노래 검색하러 갔지 아 아 이거 블루투스 써 봤어? 그래도 가는 김에 이 마트가 블루투스도 틀자 블루투스도 틀자 나 진짜 이 마트가 그래 많으니까 다 좋은데 그러지 그만 봐잖아요 동네마트 커피 블루투스 사용 내 거 지금 켰어요 아 100개 같답니다 100개 같답니다 100개 같답니다 SM이 뭐야? 어? 상만이인데? 이거 지금 브루투스 잡았죠 네 켰어요 SM? 어 그거 칸이만 잡으면 돼 아 우리 대지 형님 예 상만이 방 엄청나게 큰 손 아 감사합니다 아 100개 100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예 대지 형 100개 감사합니다 됐다는데요 됐어? 네 연결중이 아 저거는 뭐 그냥 보조 배터리 하나가 있잖아 여기 이거 꽂아 엄마 네 노way 보니 ucken